디디디팩트 디디팩트 땡 고기다 고기 묵으라 러버신데 고기를 먹어 건방진놈 고체술로 넘는 컴파일 드라이버 서순 오예 개굴 기름 우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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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도 안 돼 아 왜 3포인 저금통 동생 디팩트 뚱땡이 아이 뭔데 이거 드로망했네 엘리타다 더 갈래 아니 두개 더 갈래 뭐 찍기 모험 찍기 모험 아 엘리트가 이런데 엘리트 가야 되는데 엘리트 가야 되는데 체력 22면 되지않나 안되나 왜 안된대 엘리트 엘리트 일단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안 whites 드디어 이런 찌개 밀 집 포션 밀 점집 바괴광선 인지 편향 뭐가 낫나요 엘리트를 죽이는 로봇 상점 털고 엘 엘 엘 아 이 찌개 점마 저거 이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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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색 포션 일제사격 걷어내기 강화 필요한 애는 강화 안되고 강화 필요 없는 애들만 강화가 되있네 강화가 되있러 랩포 일자사격 냉정함 냉정함 강화 좀 해줘 킹선 가슬기 어이 디펙트 시고토다 광선 광선 아는사람쌩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매매 매매 매매매 홀로그램이 맞지않나 광선 의자 슬슬 따보도 나와야되는데 memorial 공격 공격 구멍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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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도 먹고 죽은 둥둥이 장화 폭련 병아리 빙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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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함 절대 강화 안해주네 노강 냉정함만 4개야 강화 좀 해주면 안되나? 도서야 내가 이겼다 나가 내가 포도 계속 키우면 뭘 할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멋대로 해봐라 하찮은 약골놈 이겐 레디만 누르면 되는 게임이네요 썸베라 안 덤빌건데 안 덤비면 어쩔건데 심장한테 이르든가 멋대로 해봐라 하찮은 약골놈 내가 아무것도 안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죽어라 허접 유성타격 버퍼 탐색 다 먹을 만한데 스내코가 맞을 듯 제거 많이 봐야된다 제거 많이 봐야된다 근데 제거할 돈이 없어요 엘리트 잡고 유물이나 먹자 너번별인데 너번별인데 너번빌 맴 맴 맴 맴 맴 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펙트는 적을 유성으로 때리는데 왜 이렇게 약간 진짜 모를. 유성 타격도 타격이기 때문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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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의미가 있어. 심지어 43층은 보물방이네. 이제 남은 것도 엘리트랑 물음표라서. 진짜 의미 없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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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다나다나다나 펌드 4장 뽑는다 든든 이거 왜 자꾸 나와 이렇게 된거 폭풍 뛰어서 과도자 죽여 폭풍 응 방열판 줄거야 대체 왜 아니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창의적인 인공지능만 남아 뭘 받아 창의적일러고 파워 나중에 주는 파워주네 파워 나중에 주는 파워에서 나온 파워 나중에 주는 파워 파워 빈엄갓 하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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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언감 하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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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와뜨길래 불같이 힘인줄 알았네 가지다 가지 안먹을 이유가 없을듯 아닌가? 안먹어 그럼 먹지마 콰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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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알약스네코 어차피 에너지 무한이라 상관없음 하하 유성타격 개득게 뜨면 좀 상관이 있을수도 있겠다 이제 유성타격 5코 주고 쏴야된다 하하 약간 힘씹 아 왜 냉정함 저렇게 많잖아 사기치지마 소고농 정확히 کcase 웅 사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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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어 타여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펙트가 약하기 때문이지 내 잘못은 아닌듯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네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별 문제가 생기는 곤란 뚫렸고 디버프 쏠고 디버프 쏠고 디버프 쏠고 띠 띠 띠 아략금 1번 온 것 같다 살려줘요 꼬마뱀 도리 일하면 또 혼란 풀리는데 아이고 내 체력이 아이고 근데 을어 맞은 건 알약 때문은 아니길래 그냥 딥펙트가 약해서 맞은 것 아, 깨시 잉크병 아, 메아리 창공 하나만 써야 돼? 에반데, 진짜 에반데 에반데 메아리가 많겠지 메아리 창공 오이한 오바오에 오이크 병 헬로 월드 웰컴 투 더 헬로 월드 써야겠다 유성타격 쓸려면 플라즈마 남겨야겠지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만한데 이긴거 같은데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얘 치웠나? 장화 장화 임 너 빔 안 썼잖아 빔 쓴 척 하네 승리 승리 알약 쓰지 말걸 알약 덕분에 취약 풀어서 심장한테 덜 맞은 것도 있음 신선함 프레쉬 스크랩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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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